음악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주교육은 지난해 제주교육은 교실이 다를 기치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교실을 신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의 기치는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입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꿈같기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창의력 상상력이 씨앗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며 답을 찾아갈 때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질문이 있는 교실, 신련을 위해 교실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같기 미래의 가능성이 미래의 진로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토대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제주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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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